최근 몇 달간 현지 동행보고 내용이 전부 가짜인 걸로 밝혀졌어요. 특별 감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. 한 검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. 별명이 야차?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처지. 너 전 특별 감찰관을 그렇게 불러?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는 아무래도 못해. 일명 39억. 해외 은닉 자금은 4조 이상. 심각한 외교적 혼란이 닥치죠. D7 소녀에 들어와 있나? 말이 로미스트지 사실은 일본 스파이. 공작 음모로는 아시아 최고지. 이 기재이 달러가. 콘도와 우리가 기사만을 바껴놓고는 전부 가시대로. 전호시민 시대로. 정면 돌파한다.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. 뭐야 이거. 로유 반강. 거의 지샤. 넘도 손에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. 고르데모게 무밤까. 오마이론 임무와 구고들 오하리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부상허라 벨트 매지